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맛있는 라면 얼큰 해물맛입니다. 다섯 봉지 끓였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너구리. 너구리 맛이 나지? 너구리. 너구리? 고춧가루 얇은 너구리 왜냐면 송혈과 풍불로 맛있어서 금발베 핫도그 마찬가지로 오게 leche 빵이 쫄깃쫄깃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잘라요 너구리 매운맛 건더기 미역이랑 다시마가 들어와 있습니다. 다시마가 들어와서 볶음밥에 고춧가루 4개만 끓일걸 아니 3개만 끓일걸 매운 주인공이 들어간 맛보다는 맛 김치찌개 좀 더 넣었지만 매운 주인공이 정말 맛있다 고소한 맛 맛은 점심만큼 식감 잘 먹었습니다.